삶은, 삶은 달걀 한 판에 쳐 놓은 마시가 좋아 고기 아니에요? 제가 흔든 겁니다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자, 오늘은요 우리 무의도에서 한번 놀아보도록 해봤습니다 아이, 재미나거죠? 엄마야, 강아지인 줄 알았더니 고양이네요 아이, 귀여워 야, 아이고 귀여워 야, 어저께 과음했냐? 이렇게 대낮부터 뻗어있어 와, 여기 조류가 어마어마합니다 예, 던지기만 하면 오른쪽으로 싱 하고 날라가 버리는데요? 아이, 큰일났네? 아이, 아무래도 망한 것 같은데? 포인트 옮길까? 어떡할까요? 응? 야, 네가 봐도 그렇지? 망한 것 같지? 야, 그만 자라 그만 자 아,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자, 형님 낚시하게 꺼져 저리 안가? 다들 저리 가라, 씨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, 광어 한 마리 때려봅시다 빠이쉬! 아이, 무의도까지 와갖고 꽝치면 안되는데? 망댕기 새끼라도 올라와라 형아가 서울 구경 시켜줄게 하하하하 아, 제발 아이, 여기 시방만큼 심각한데? 아이, 뭔 일이래? 누가 바다에 똥 꾸렸나? 어떻게 입질이 이렇게 한탱이도 없지? 여기 작년 가을에 와갖고 놀래미 새끼 엄청 잡았었는데? 아이, 어떻게 입질이 이렇게 한탱이도 없지? 내일 모레가 5월달인데 이렇게 입질이 없으면 어떡하냐? 어? 어떡하냐, 이 멍충아 아이, 속상해 죽겄네 오케이, 오케이 입질 왔었는데? 제발 한 마리만 물어주십시오 꽉만 앉히게 해주십시오 어? 뭐야? 핥아먹고 도망갔나? 아무래도 꼬라지 보니까 오늘도 글러먹은 것 같쥬 하하하하 아, 개지 왔어 무의도에 개지 왔어 동해바다 나갈걸 아가미는 구경도 못하고 5천원어치 지랭이가 바닷물에 살살 녹는구나 아이구, 내 돈 내 돈 내 나라 이놈아 아, 저게 무슨 꽃이지? 엄청 이쁜데요? 어? 으아, 뭐 대박은 아니고 중박, 중박 하하하하 광어는 바라지도 않는다 도다리 새끼라도 올라와야지 너무하네 시부랭 인사를 몇 번을 하냐 야이씨 어, 입질 왔어요 입질 아, 왜 카메라만 켜면 입질을 안해 미친거야? 아하하 입질도 한 탱이도 없고 지루해 죽겄습니다 강원도 횡성 두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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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아예 두루풍보대사 그린핑크였습니다 하하하하 고기가 안 나오니까 별 짓거리를 하네 암튼 우리 농산물 많이 사랑해주세용 삶은, 삶은 달걀 와하 알 한판에 쳐 놓은 마 nota 하하하하 고기 아니에요? 제가 흔든 겁니다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앙 어? 저게 뭐야? 하하하하 물고기 잡았습니다 아, 대박 아이씨 플라스틱 물고기 잡았습니다 아 스트레스 여러분 오늘도 꽝치고 말았습니다 뭐 낚시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다음에는 동해바다에서 꽝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아 스트레스